줌 앤? 줌 앤? 아, 줌 앤? 줌 앤? 상혁 오빠가 나 그때 만졌어. 제가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. 제가 이제 음반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번 주 다 끝내야 돼요. 다음 주 뮤비 찍어야 돼가 하고. 힐 사람도 놀러 갈래. 어 진짜. 우리 좀 써줘 뮤직비디오. 야한데? 오 좋아! 좋아 재밌겠다. 약간 이런 거 알죠? 줌 앤. 이게 가슴이 이렇게. 아 진짜? 이게 좀 빼놨어요. 와우! 와우! 정말? 진짜 시선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번 건의 시선은 가슴이에요. 아 근데 뭐 그래요. 가슴처들 해야 되는 거야. 아니 가슴. 가만있어. 아 정말. 우리 댄서친구 동생들이 가슴이 없는 친구들도 더 올려 커. 수술 이야기는 다음에 하면 안 될 거야? 모으면 나 더 있긴 해. 얘기를 낄 수가 없다. 병대기. There, are you there? 아 그게. 그렇게 뜻이에요? 당연히 있지. 내 바디 지금. 사조리. 오일 빨려고 했으면 된다. 해 넘어가 넘어가. 아니 왜? 내 오일. 아니 사조리 바디랑 오일이. 내 바디 오일 바디. 오빠 왜 안 되는 거예요? 사극 사극. 내 바디 오일 바디. 그래 내 바디. 내 바디. 조종 바꿨어요. 아 네네. 감사해요. 시작. 치사하구나. 어떻게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느냐. 감히 차사에게 내 이놈. 3 2. 추석에 네 애를 낳았다. 추석에 네 애를 낳았다. 아 추석이 그러는데. 추석이. 우리는 우리는 얘가 정점을 찍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. 추석에. 망장이라며. 추석에 네 애를. 망장이라며요. 막 있다. 사수. 정말. 사수. 시작. 서울에서 만났던 그때 그때가 기억나네. 서울에서 만났던 그때 그때가 기억나네. 괜찮지? 쉽고 해요? 멜로 멜로 멜로. 상엽이가. 상엽 오빠가. 상엽 오빠가. 상엽. 상엽. 상엽이가. 상엽 오빠가. 나 그때 만졌어. 네. 오케이 오케이. 아니, 어디 맞지는 거 모르잖아. 오케이. 비밀이야. 우리 사이 재수 오빠한테 비밀이야. 여기 승리.